일단 첫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르발류 시작부터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두번째짱 아스날이네 또 이제는 이때는 아스날이었죠 10유로 괜찮은데 87만원이면 자 세번째 에브라 좋구요 월배제어하고 대장카드라는 10유에브라 역시 맨유죠 맨유 좋구요 자 다음짱 마스테라노까지 반짝 3개 깔끔합니다 이것만 얼마야 지금 예 한 700 800정도 되네요 아름답구요 자 50갑니다 50 드록바 하나 보겠는데 어 드록바 하나 보겠어 자 첫짱 비디치 좋구요 2천만원 좋습니다 아 10유맨유 비디치 좋아요 2천만원 4대장 비디치 바로 나와주구요 본좀 뽑겠는데 마일리지인데 이거 아주 아름답습니다 눈이 약간 풀렸는데 괜찮습니다 노이어 아 좀 싸네 노이어 좀 싸네 예 그렇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음 요정도면은 뭐 비디치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고메지 정도 하나 나와주면 좋겠네요 자 세번째 스터리지 힙은득 눈을 왜 이렇게 위로 짙게 뜨고 있어 팔아야겠다 빨리빨리 이런 애들은 자 고메지 한번더 고메지 그렇죠 말하는대로 말하는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아이 바로 말하는대로 되지 않습니까 1700 예 비디치 고메지 4대장 5대장 1700 2000 벌써 한 3000 야 3700에 이것저것 하면은 뭐 한 4000 넘었고 음 됐네요 탑10 탑 예 30 기대해봅니다 30 음 자 드록부 한번 봐야죠 드록부 한번 봐야죠 외질 외질 꺼지고 30에서 외질은 별로예요 꺼지고 두번째 꺼지고 30이 많네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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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괜찮아 한방이야 드록바 한방입니다 아 아 마이콘 괜찮아 어 700 나쁘지 나쁘지 않은데 와 별론데 별로야 드록바 정도 나와줘야지 얘들아 뭐하냐 어 안되면은 뭐 베일이나 라모스도 괜찮거든 소 erzählt 우 Porter 자 샤비니에스타 바르셀로나 이 쎄기들 진짜 무덤 하아 х 공예자 1장이네 다 합쳐봤자 시 보다 그려 sw Angela 이 정도면 나쁘지않고 탑10이 있으니깐 드롭바가 있으니깐 그래도 이정도면 마일리지 패키지인데 이득 많이 받지 이정도로도 만족합니다 마일리지 패키지인데 보자 록바형 록바형 아 피케 괜찮아 피케정도면 괜찮아 1200이야 괜찮았으 괜찮았고 이정도면 뭐 괜찮네요 아 윌슨이거 팔아줄까요 오스피나라 윌슨 휘기카드인데 나름 나쁘지않았어 나쁘지않게 다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렛츠고 아데바요르 이런애들 팔고 파브레가스 카드 없네 내일 팔면 아주 기가 막히겠는데 내일 카드 없어서 내일 팔면 가격 쭉쭉 올라가겠어 푸우우우우우 음 응 크 không answer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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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enos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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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,,BD씨맞네 네 üng intimidating 빨리빨리 팔아야겠다 더 올라갈 것 같애 좋습니다 아까 또 카드 보냈다고 하셨으니까 어? 어? 아아아아아아 우리 또 의리에 하크라 아아아아 왜그래 인천 의리 의리 인천 또 아아아 예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인천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크리 예 우리 또 용신님 하크리인데 아아 08패키지를 또 예 저한테 친구거든요. 인천사람. 계산동 사는데 고맙습니다. 인천 계산동 사는 제 친구입니다. 83년생. 고맙다. 근데 이제 안 보내줘도 돼. 보내지 말고 추천이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. 톨에서 한번 봐야지. 돈 잘 나오는데.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른쪽 하단에 있고요. 막스웰. 톨에서 얼마죠 지금? 비싸졌나 다시? 8000? 야 8000? 미쳤네. 야 이거 하면 끝난다. 토레스 한 번 보자. 토레스 한 번 보자. 다른 거 다 필요해. 토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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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레스 한 번 봅시다. 토레스랑 반데스 하나 다 봅시다. 한 번 봅시다. 다 팔려. 매물이 없잖아. 팔려야 있는 거 아니야? 팔려요. 지금 보면 카드가 몇 장 없잖아요. 그다가 오늘 내일 이벤트 하기 때문에 저 팔립니다. 매물이 쌓인 게 아니라 매물이 몇 개 없는 거기 때문에 저건 팔리는 거예요. 보겠습니다. 클로즈 좋고요. 아 900만원. 10대장. 클로즈 좋아요. 920. 탑백에서 클로즈에. 아 좋습니다. 클로즈에 좋고요. 자. 하나 더 봅시다. 클로즈 초록하. 에이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반짝이니까. 어. 초록하 나쁘지 않아. 130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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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0면 탑백에서 나쁘지 않은 거지. 자. 마지막 장. 리벨이 꺼져. 아 씨. 그냥 싫어. 얘는 왠지. 프랑스인데. 어. 조금 그래. 나쁘지 않아. 어. 클로즈 하나로 천만원 넘었네. 자. 클로즈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아. 포도스키도 좋던데. 야. 포도스키가 진짜 스탯 쩔더라. 키도 크고. 와. 얘 진짜 스탯 잘 빠졌더라. 아. 포도스키가. 자. 첫 장. 인사기. 300만원. 예. 스탯은 낮고 이런데. 어쨌든. 예. 또 전설이니까. 예. 표정부터가 벌써. 어. 주워먹게 생겼죠. 자. 두 번째 장. 래만. 전설만 나오냐. 전설의 래만. 전설의 인작이. 쓰읍. 아. 아쉬운데. 이거 안 되는데. 음. 이러면 안 되는데. 하. 전설이면은. 반니 하나 보자. 어. 반니나 반대사르도. 괜찮잖아. 어. 쓰읍. 거. 반대사르먹기 좋은 날씨구만. 아. 훈텔라르. 아. 씨. 왜 그래. 고만고만하냐. 애들이. 쓰읍. 아. 씨. 쓰읍. 30가죠. 쓰읍. 하나면 돼. 야. 어차피 하나면 돼. 그래. 네덜란드 나왔잖아. 네덜란드 훈텔라르 나왔으니까. 반대사르 딱 나오면서. 반니까지. 아름답게. 아이고. 아름답게. 비에이라. 하. 쓰읍. 레전드들만 나와. 이렇게. 레전드 카드 나와. 프랑스 레전드인데에는. 어. 스탯은 별로더라. 하. 씨. 아 Baby의 핫. 나. 예. 형아. 에. ballet. 또랜! 그렇지! 또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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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천만원 좋구요! 이거지 얘들아! 도래 쓰라 이겁니다! 끝났죠 뭐! 1억이지 뭐! 이거죠! 이겁니다! 이겁니다! 아 이거예요! 한장 더 도래 씁니까? 포싱하 좋구요! 2천만원! 사제자 포싱하 1자 눈썹 좋구요! 아 1자 눈썹! 얘 2장으로 1억 넘었네! 아 우리 1자 눈썹! 첼시의 전설! 첼전득! 아 좋습니다! 토레스 보승하! 좋구요! 이거 2장으로 1억! 게임 끝! 아...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는거 여기서도 토레스 나올 수 있구요! 여기서도 반대사로 나올 수 있구요! 반니 나올 수 있습니다! 여기도 나올 수 있어요! 아 여기도 나올 수 있어요! 2장 한 번에 갑니다! 질라탄이 나올 수도 있어요! 반페르시 꺼지고! 토레스! 나쁘지않았어!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! 천만원 좋아! 나쁘지않아 공구 토레스! 반페르시 토레스! 어 반페르시 대장카드니까 좋아좋아 말하는대로 말하는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생각한대로 생각한대로 공구 토레스 아 매물없어요 공구 토레스 매물없어요 아 하클이 좋아 아 좋았어 타이밍 오졌어 달달했어 괜찮았어 좋은 날이구만 토레스 먹기 좋은 날이야 야 나 이러다가 진짜 나 BLA 사는 거 아니야? 9억.. 너무 비싸구나? 9억이면 못 사지 월배항리나 살 수 있는데 3억이면 월배항리나 살 수 있거든? 월배항리나 살 수 있어 나 지금 이거 판 거 하나도 안 받았는데 이거 다 팔고 받으면 한 5억 될 텐데 이거 내일 팔아야겠다 취소하고 아 좋습니다 자 자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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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